가수 김다연은 소속사 건물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반응하여 그녀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50세의 청소 직원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동 중에 그 직원은 물건을 떨어뜨리고 김다연이 계단을 내려오는 바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만약 경호원들의 신속한 개입이 없었다면 가수는 심각한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소속사는 예술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김다연은 이 결정을 막았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중년 여성인 청소 직원은 김다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이번 사고가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연은 이 여성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수의 동정심과 인간애는 청소 직원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김다연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업무 중에 신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인간애와 상호이해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과 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널리 퍼진 후 많은 사람들이 김다연의 인간미 넘치는 행동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녀의 친절함과 동정심을 칭찬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고 그녀가 단순히 재능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소속사도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직원들의 산업 안전 교육 제실 시 위험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회사 내 각 개인의 책임 의식 고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다연은 청소 직원과 만나서 격려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